눈이 엄청 많이였구만 어제 그 많던 컵케이크들이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인기가 좋구만 하나 먹어야지 귀엽죠 낮에 보니까 컬러가 훨씬 예쁘네요 오늘 제가 몸무게를 쟀는데 무려 2.5kg나 뿌려있더라고요 안 지는 게 이상해요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먹는데 감수하고 먹은 거기 때문에 깨이치 않습니다 빼면 되니까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아유 정말 초록이 귀엽죠? 귀여운데 맛도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저희 평가하겠습니다 부모님 자리 가운데로 이동해 주세요 진짜 방이 너무 추워서 창에 뽁뽁이 하려고 합니다 깨끗이 깨끗이 그래 중간에 할까? 손으로 밀어 왜 안 붙지? 뒤집은 거 아니야? 이거지? 의자에 올라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 또 해야지 발아신데요? 고추 고추가 매울 것 같은데 고추가 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추워서 먹을 거 같아 무슨 저춘데? 안 돼가지고 먹는 거니? 멜전 너희 시작? 멸전 고춧가루 고춧가루 살짝 오, 넷 그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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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간장 고추 근데 몰라 더 부드러운 건지 알겠네 아 배부른다 계속 그냥 응? 아주 먹지 말고 있어 알았어 아 근데 오늘 먹을 수도 있어 너도 먹을 거잖아 어 다야지만 말 꺼고 나 안 됐을까? 야 이정아 인사해 오 하이 아 아침부터 주식 샀는데 아 막 떨어지네 주식? 요즘 다 주식하더라 나 우울해 나 우울해 주식 떨어졌다는 게 존나 웃겨 웃겨? 아 이게 웃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빛나랑 희정이가 놀러 오는데 오기 전에 제가 레몬 파운드 케익을 만들려고 준비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택배가 하나 와가지고 택배를 하나 풀어보려고요 두 개가 왔는데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제가 시킨 거고 하나는 정화가 생일 생일로 보내준 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해외 직구여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어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구매한 아주 귀여운 컵케익 트리에요 유산지 너무 귀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컵케익을 하도 만들었더니 질려가지고 당분간 컵케익은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컵케익이 지금 도착을 했지 뭐예요 아직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무 예쁘다 대박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정화가 이거를 사줘가지고 이것은 뭐냐면요 틀개의 에르메스라고 불리우는 치오다 파운드 케이크에요 시오다 틀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다가 레몬 케이크를 하나 만들 거예요 레몬 파운드 케이크 사이즈가 완전 슬림한 파운드 케이크 트리거든요 모양이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길다라고 얇은 케이크 느낌 빨리 만들고 싶다 제가 베이킹을 한 2, 3일을 그만두려고 쉬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라란 레몬텔도 보내줬어요 정화가 좋은 것만 보내준 당신은 천사인가요? ㅋㅋㅋㅋ 정화가 또 천천히 제가 갖고 싶었던 모든 틀이 완성되는 이 레몬 케이크 틀입니다 이게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버터를 안 발라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대요 마츠나가에서 나온 레몬 케이크 틀입니다 오늘 이걸로 레몬 케이크를 아주 왕창 만들 생각입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빨리 레몬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기름을 생으로 만지는 건 정말 만질때마다 적응이 돼요 지금 기름으로 한번 쓱 닦아주고 있습니다 도 매종 올리비아 님 영상 보고 파운드 케이크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저번에 다 씻쳐놓은 레몬들만을 바로 세우고 가려고요. 설탕을 넣어둘 후 계란 times Magazine, 데 Treasury는 손에 넣어서 베이컨을 들어갑니다. 콜라, 버터, 고춧가루. 마늘, 조각, 계란, 계란. 깍두기 잘 볶아줍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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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mal 계란 계란 간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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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빛나가 왔어요. 어디 가? 우리 아빠 하여간 아이스크림 킬러야. 나 그거 부르고 있었는데 속으로. 진짜야. 뭐야 다 오픈중이래. 지금 배달이 잘 안돼서 안되나보다. 어떡해. 안 먹는 거야? 더 먹을까? 계속 부으면 맛이 없을 텐데. 지금 한 번이나 더워야 돼. 그냥 먹어야 돼. 한 번 다시 먹어야 돼. 제대로 안 먹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나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아 개 웃기네. 안 맞나 봤어. 배가 너무 맛있어. 반죽. 하하하하. 얘도 버터가 제대로 안 섞인 것 같네. 반죽이 왜 이래. 반죽이 이상해. 반죽이 왜 이래. 반죽이 이상해. 아 그래? 여기 왜 싸? 쿠팡이치라. 쿠팡이치볼까? 마라탕 주세요. 라공방이인가? 응.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 응. 밥도 먹어. 장린장이라고 그러잖아. 응. 응. 나도요. 이거 누군데인데? 응? 누구 좋아? 나? 비. 역시 보는 거 다 똑같아. 너도 비 좋아해? 아 넌 친아 언니가 방탄 때는 콘서트 같은 거 갔다 왔는데 가까이서 왔나 봐. 근데 진짜. 잘 전할게. 비가 별명이 뭔지 알아? CGV래. CGV? 왜? 왜냐면 비가 비고. CGV는 진짜 CG처럼 생겼대. 실제로도. 너무 잘생겼어? 응. 흥분해서. 네. 신이 나서. 이게. 뭔가. 깨끗했던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제가 선택한 승자는. 좋아요. 얼굴이 진짜 소멸되셨다. 민중국 씨. 뭐라고? 민중국 씨. 민중국이 뭐야? 민중국이 뭐야? 민중국 몰라? 응. 민중국이 아니야? 너의 목소리가. 맞아. 그것도.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잘 어울린다. 민중국. 잘 어울렸어. 무슨 색깔 있어 이거? 희정이가 저 옷 없다고 패딩을 사줬어. 옷이 없다고 패딩 사줬어. 맨날 깔깔이만 입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거 충격적이야. 내가 입어봐야지. 한 개 오래. 어? 끼진 않네. 잘 봤네. 괜찮아? 딱 기본이네. 딱 선물. 야 딱 좋은 거 사줬어. 오. 이것도 하나 주려고. 근데 색깔을 골라. 오 이쁘다. 오 이거 내가 잘 쓰는 색인데? 인거 투명. 오 이거는 이쁘다. 이쁘다. 둘 중에 하나 골라. 기기 좀 개 웃기네 와가지고. 갑자기. 아니. 나 이거 모여가네. 하하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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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쪼걸이야? 아니. 그치? 뭔가 웃기지? 하하하. 잘 나와? 조명 틀어줘? 근데 대형이 저기 자꾸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얼굴. 자기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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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처리 해야지. 하하하하. 블러처리. 여이블이 올릴 때. 하하. 개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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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레드벨벳?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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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같지 않아요? 은혜로 맛있어, 나네. 얘네 한 번 먹어. 맛있네. 내가 500원 줄 테니까 한 20개만 꺼줘. 뭐라고? 야. 5, 20. 버터가 10만 원. 100만 원어치만 해줘. 20개 해줄 수 있어, 요만한 걸로. 커피에 요만한 거 틀있거든? 그걸로 20개 해줄게. 200원. 10시간쯤 날 차 좀 먹어. 이거 먹을까? 뭔데? 닭날개?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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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계단. 이거 뭐야, 이거? 나 계단 괜찮은데 아까 미끄러웠어? 야, 미쳤다. 빙단 미끄러운 거 아니야? 그니까. 얏! 아씨, 내가 받았어. 우와, 꼬드득 꼬드득 꼬리네. 왔다, 아씨. 이럴 때 미끄러워, 왜 그래? 와, 튀김이 맛있게 있어. 아냐, 찰미슬 패티. 찰미슬 먹자. 그럼 이거 한 번 먹자. 그래. 아, 그거 하나님 먹어. 두 개 차야지.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 이걸로. 야, 이거 사면서 뭐하지? 여기서 사춤을 해? 쪼다야? 쪼다거든. 아버지, 여기 타셨나 봐, 아까. 어, 여기서 타 맨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의. V.I.P. 어, V.I.P. 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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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미끄러진 거야, 지금? 어. 여기 진짜 대박이다. 여기 닭날개가 진짜 종합해. 어, 귀여워. 우와, 양파도 주네? 그러네. 어, 그러네. 짱이다.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깻잎은 여기 좀 찢어서 넣을래? 땡스. 음.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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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가? 또 뭐 나왔어? 미치겠다, 진짜. 근데 짧은 건 없잖아, 우리. 우리 어디서 나왔는데? 내 머리인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어디서 나왔는데? 낙자머리가. 여기. 낙자머리가. 진짜. 근데 먹어. 그냥 먹자, 제발. 정말 나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 진희야, 너 뭐 있는 거야, 그쵸? 나 뭐 있나 봐. 무슨 징투스야, 이거? 근데 신기하다, 그치? 응. 얘 이제 체녕했어. 머리카락에 이면은 완전 난리였는데. 이제 안 무너지도 않아. 이건 또 시켜야 되잖아. 음. 맛있다. 맛있지? 근데. 불맛이 대박이야, 여기. 더 매운맛이 있대? 오빠 매운 해먹어? 응. 잘 만났네. 응. 맛있다. 맛있다. 불향이 너무 맛있지? 응. 못 찍는 거야, 못 찍는 거? 뼈. 오독 뼈. 아, 진짜 맛있다. 너무 행복해. 응.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신기해. 우유 넣었던데 이모는. 우유 넣었던데 이모는. 그제? 물을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응. 아닌 거? 응. 맛있어. 우유 넣으니까 엄청 부드러워지던데. 엉덩이 개나친. 마주반 새코나리 Gomorrah. 자, 파 송송송. 오우, 부새루. 어머, 둘 셋. 으, 둘 셋. 아, 둘 다섯. 아이돌 먹어야 돼. 아, 둘 다섯. 아, 둘 다섯. 아, 셋인데? 뭐야? 뭐, 셋, 이거? 하나 둘 다섯. 해, 둘 다섯. 첫 번개. 오케이, 조금. 아직. 제인 좀 잘라 뭐? 제인 잘하겠지 잘할게요 난 4식분만 넣겠어 우리 차라리 우리 소개만 괜찮? 따라監視 음 분위기 좋구만 오우예 포찬의 포찬 빨리 먹으러 응? 너무 촌스러워 차 색깔도 촌스러워 대단해 수산물 시국 업체 오세암 무역을 차리게 됩니다 저거 접고 쫘기쫘기하고 실속 있는 걸로 가져와요 정말! 그런 날이 너무 많아 안녕히 계세요. 일본으로 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이러는데? 안녕히 계세요 모르네 진짜야 사연하라 사연하라는 진짜 절교할 때 쓰는 말이야 사연하라 고마워 바이바이 잘 가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